배우자 부실장 공천 철회 이런 실책 다시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협 당 여성 리더십센터 수장을 전남순천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 전략 공천했다가 5일 철회했다. 대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권 수장을 경선하도록 했다. 배우자 측은 챙기기용 사천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. 그간 민주당 공천 갈등은 친명 비명 간 권력투쟁으로 비쳤는데 이번 일은 배우자 측근 사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었다. 그나마 신속히 반응한 건 다행이지만 애초에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.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이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해 권 수장을 단수 공천했다. 서 의원은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권 수장보다 두배가량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경선에서 배제됐다. 권 수장은 4년 전에도 경선에 나섰다가 서 의원에게 졌다. 민주당은 전남 지역은 여성 의원이었고 당은 당규상 여성 30% 공천조항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. 권 수장은 민주당 디지털 미디어국장, 여성국장, 문재인, 정부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,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. 경력을 볼 때 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볼 순 없다. 대선 후보 배우자 부실장을 지냈다고 하나 그 짧은 기간이 권 수장을 모두 특징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그러나 왜 갑자기 이 지역구 한 것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신인 청년도 아닌 권 수장을 콕 찍어 공천했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. 그러다 보니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경력 때문에 수혜자가 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. 지난 1일 권 수장 전략 공천을 의결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.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다며 20년 당직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. 누구도 권 수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다. 그러나 누가 봐도 무리한 공천을 최고위가 걸러내지 않으니 쓸데없이 논란을 자초하고 상대 정당의 공격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게 아닌가. 국민 다수는 여전히 정권의 무능과 전행에 대한 심판을 바란다. 민주당은 심판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.